나의 사람 맘에 못하는 사람 어머만 지참한 사람아 같이 하는 나랍니다 고감 부르러 감사해요 너 오직 하나 아는 사람아 첫 곡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콘서트처럼 전을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날씨 너무 좋죠? 아 여기 뒤를 살짝 한번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마치 공연을 한 것 같아서 뒤로 한번 저 그만 보시고 뒤로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아시나요? 저볼 거예요? 네! 저만 본다고요? 네!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 밤 낮 기온 차가 갑자기 커져서 오늘도 예수님이 창 안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!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겼다 오늘 또 일찌감 키우시는 우리 민호투콩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한 곡 더 들려드릴까요? 네! 좋습니다 자 댄서분들 나와 비가 내리니 비가 비가 내리니 바람이 바람 바람이 바람 바람이 차가운 이별에 정변한 엔딩이 점점 더 가까워실래 네! 여러분들 이렇게 올 때마다 큰 박수와 응원해주셔서 그야말로 요즘 노래할 맛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늘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큰 함성 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도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날을 탐나시로 차를 드리고 다! 뭐든지 다 드릴게요 그 사람만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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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만 제발! 나에게 보여주세요 제발! 제발!